안녕하세요. 가수 희성입니다.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게 얼마만에 받아보는 상인지 모르겠는데 신한류 보이스상이라고 얘기는 제 목소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. 끝으로 팬 여러분들 항상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뒤에서 받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또 이런 상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희성이었습니다. 행복하세요.